자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어디로 갑니까 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가 지금 시즌인가요 이번주에 우리 찍지 않았나 아 저번주 라이브 라이브로 만난 무늬오징어 오늘은 일단 뭐 사이즈 사이즈 큰 거를 노리고 무늬오징어부시 무늬오징어부시 제일 빨리 제일 큰 거 그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일 빨리 제일 큰거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제일 큰거 제일 많이 뭐 일단은 한번 가보시죠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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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우주로항을 떠나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동행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구조라 천연의 회장님. 보니까 새벽에 막... 새벽부터 나가고 낚시하던데. 잠이 3차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오징어 3차전. 오늘 목표? 목표였습니까, 목표? 3마리. 3마리, 큰 거 3마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이거 또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무슨 일로 문의 잡으러... 성공하십니다. 오, 그냥 놀러왔네, 소풍. 도시락 까먹고. 문의는 필요 없다. 먹고 마셔야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자, 갑시다. 오늘 목표, 목표. 목표, 목표야.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에이, 소풍이다. 나들이 간다. 바람 마셔도 됩니다. 고고고! 문의 오징어를 찾을 애기입니다, 애기. 3호, 25그램. 아니, 95그램입니다. 3호, 35, 30그램. 많이도 있다, 많이도 있어. 3.5호, 35, 30그램. 야... 급으로 보여가지고. 문의 오징어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물배락 맞고만. 난리다, 난리. 자, 오늘의 포인트는. 궤도와. 거의 보이지만. 공고지. 공고지 사이. 야무지게. 아, 큰 놈으로다가. 물의 종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바람 많이 부인다. 오늘의 1차 포인트에요. 1차 포인트에 도착하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지금 채비 준비한다보면 정신이 없네요. 아, 이구야. 오늘 뭐 큰 거 다. 큰 거 한 마르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스팅 들어갑니다. 기분 좋은가 봐요. 목이 참으러 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초소소 화지 입고 왔네. 하하하하. 야, 이 나오기 무섭게 바람 터지는 것 같은데. 도울치 뭐. 누구 문제인가? 이 문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섯 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혜성이어서 그런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볼락 잡으러 와. 곱파먹어 치고. 하하하하. 우리 또. 동생. 곱파물을 걸고 다니는 사나이. 하하하하. 마음에 드는 애기가 없다고 이제. 미밥 한번 깔고 시작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니네 쪽 키만 잡아주면. 마술아이 낙지가 되는데. 키면 샤이니 아이가 샤이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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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느낌은. 오늘 문이 2마리 2마리 될 것 같습니다 물 색깔이 안좋다구요? 어 물 색깔 안좋다 저거는 물은 와라 뿌옇다이가 뭔데? 맑아야 돼 맑은 물 맑은 물 하면 그거 아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무성 말지 윗물이 별로 탁한가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렇게 과감하게 포인트 이동합니다 포인트 이동해서 다시 가시죠 넣자마자 바로 포인트 이동하네요 어 맘에 안드는가배 물 색깔이 너무 탁하더라 탁해요 윗물이 썩어졌어 아랫물이... 아랫물이 있어갖고 윗물도 썩어졌는가배 나온지 3시간 나온지 10분대로 씻고 3번든지 3번 자 두번째 포인트 아 여기 마음에 드네 포인트 여기 비 수심 얼마고? 내리세요 수심 얼마고 수심? 15 16 수심 15 16 자 한마리 올려봅시다 고고고고 우와 오늘 와 갑자기 넣을 계속 심해지는데 어제는 더 심했다 그래요 어제 심했는데 잡았네요 잡았다 오늘도 잘 끝네 조금 잡지 오늘 3개 뭐 3개? 제일 빨리 아 제일 먼저 제일 크고 제일 많이 꿈도 커 꿈도 커 꿈도 커 오징어 이거는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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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냥 각개전투 한두마리 이렇게 각개전투네 게릴라장이네 부부전투 어? 부부전투 부부 부부라고 애인전투 애인전투 한두마리씩 3마리 3마리이면 불륜이네 다 데리고 다녀 아 가족이네 가족 그런거 잡으면 좀 그렇겠네 한마리 잡으면 빨리 해준다 애가 2마리 잘달라고 아니면 3마리 다 잡아봅시다 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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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와 왔다 왔다 한 번 더 한 번 더 오 무늬 이야 치기래 하하하 사이즈도 괜찮다 이야 와 왔다 무늬 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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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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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무늬 행꺼만 하네 행꺼만 하네 행꺼만 하네 하하하하 무늬 참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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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고도 다 뒀는가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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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가봐요 그래도 하하하하 오늘 철수 아이가 철수 철수 아니아니 짜릿해요 손마 손마 손마스는 근데 캣슨보다 못타다 그래도 한마리 잡았다 위안을 사놔야겠네 이럴수가 하하하하 이럴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와 와 이뻐라 한마리 올라올거 같더라 딱 느낌이 뭔가 자 마음이 조금 더 처조해지겠습니 해결이 해결이 한번 맞나 어 오 왔다 히티 하하하하 야 왔다 오 무늬! 이게 무늬가! 와 좋네요 와 왔다 왔다 3차전 창문이 기분좋아요 좋습니다 와 1대1 현재임이나 동기네임 1대1 대기네임 지금 마음 초조하던데 자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여기야 여기네 자리가 여기야 이리로 오나 빨리 빨리 앞으로 오나 앞으로 자 무늬 오징어 2마리 2마리 획득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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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왔다 야 좋다 사이즈 좀 와 왔네 2마리 2마리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근래 따위란거 아이가? 용쾌 2마리 뽑아올리네 와 2마리 오늘 막 상의 랭크야 상의 랭크 일단 기분좋아 얼굴 신고박을 하던데 내 자질은 많아 대끼네 또 초조해지겄네 아 좋아 좋아 2마리 1마리 잡은 자 여유애네 그치 이 자리 문다 확실해요 모르지 던지는 물어야지 던지고 깔아앉고 저킹 한번 하면 딱 문다 저킹 느낌하는가베 아니 이때까지 못잡아서 어디가라는 말이 굴겠지 2대0이네 2대1대0 최후의 포인트 최후의 포인트로 도착했습니다 영 텐션이 안살아나네 탱탱이 못잡을까 덜쳐마자 바로 올라오는거야 그럼 죽겠다 히트다 히트 와 왔다 왔다 자 볼까 볼까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갔나요 왔나요 아 왔네 왔네 오 무늬 한마리만 잡자 했네 와 진짜 한마리 잡았네 무늬 오늘도 총 2마리 3차전 2마리 3차전 2마리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아침에 아침에 나와서 한방뛰고 오후에 한방뛰고 집에 갈래는데 잡혀서 다시 나오고 선방했네 선방했어 우리 집사람이 영상본다 이거 한마디에요 형님한테 보내는데 여보 사랑한다 완전 경상도남자네요 경상도남자라 와 이거 또 왔다 또 왔다 야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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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와 와 효과 좋다 연속 히트 여보 사랑이가 컸네 형이 네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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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안가 조급해지고 있어 조급해지고 있어 뭐시라고 이거는 말은 어 얼굴 표정이랑 말이랑 틀린 것 같은데 얼굴수에 티 나나 올라오지 아 잡는다니까 30분 남았는데 나오지 4시간 6시간 4시간 내 집안에 그만 이 문이 뭐 틀린이랑 그런게 있잖아요 뭐가 뭐가 다 다른건데요 틀린은 깊은 수심에서 캐스팅을 하지 않고 하는게 틀린이고 캐스팅은 얕은 물에 갯바위에서 이제 캐스팅을 멀리 해가지고 문이 오징어 꼬셔오는게고 이 틀린은 배가 흘러가면서 조류에 따라서 배가 흐를 때 바로 밑에 덜어트려가지고 문이 오징어가 있는 자리로 배가 움직일까 아이가 그때 액션을 줬을때 문이 오징어가 공격하게되지 공격 액션 먹이활동을 하게되지 왔다 이야 왔네 세마리 얼굴 싱글벙글 싱글벙글 이야 좋네 사이드 준수하네요 호호 콧노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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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이야 세마리 오늘 이때까지 못 잡은거 오늘 다올리네 아 오늘 한번날 다하나 나갈때마다 풀이 죽어갈더니 집 들어가더만은 오늘 이미 막 귀에 걸렸어 귀에 걸렸어 하하하하 오늘 아니겄나 하하하하 오늘 알았으면 큰일날 보냈다 진짜 세마리 세마리구나 어 몇마리구 빵 빵 그라카 햄버거 빵 문누가네 하하하하 사저버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짬내갖고 나와갖고 재밌게 놀다 가네요 짬내갖고 나와서 재밌게 놀다 가네요 네 힘들어 느꼈다 이제 엄마 하루종일 일하고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손맛도 비해주고 포장해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꼴방을 포장해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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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타는가봐 이런날 저런날 있지 뭐 좋은날도 있고 아 좋은날도 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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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철수 그려도 뭐 보이나 앞이 어? 보이나 보이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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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오지마 보이지야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씁쓸한가 봐요 그래도 이 이 배에서 문이 오지마 올라왔으면 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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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는 뭐 그냥 나온거지 뭐 뭐 굳이 뭐 낭시 문이를 잘못한게 아니고 하하하하 뭐 거울 보고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자 갈까요 철수 철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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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이 오징어 철수하고 부터 들어갑니다 오늘도 대기랜이 속이 쓰리네요 그 뭐 잘 되는 날 뭐 안 되는 날 똑같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맨날 뭐 문이 잡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오늘 뭐 또 우리 그 동길이 형님 조조라천인회 회장님이랑 또 불금형님 또 세 마리 세 마리씩 올려줘서 뭐 불행중 다행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또 요렇게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제일 쓰는 거는 또 우리 또 대기랜이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대기랜이님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요렇게 무늬 오징어 손맛을 보기 위해 어 그런 의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포장해 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네 무늬 오징어가 보이질 않아 아직도 보이질 않아 나몬이야 나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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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네요 어 기분 좋아 부위 안 하고 세 마리 잡았다고 손가락 세 개 잡았네 하하하하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반 짜릿했네 세 마리 이야 내일 일하기도 징글방글하긴 하하하하 즐거운 일요일 심해 심해 쭉쭉하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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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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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긴 물이다 물 그거 없나 물 되는거지